이승만 자유당 정권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10월 유신에 이르기까지 제3공화국에서는 김종필 정일권 김성공 김영욱 등 박정희 정권의 핵심인물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폭정에 맞서 대항했던 야권인물들 사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집권한 민주당 정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내각 책임총리를 역임한 윤보선 장면과 대한민국 초대 외무장관과 제2대 국회부의장 제3대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사선 국회의원 장택상에서부터 1963년 제6대 총선을 시작으로 1969년 삼성개환과 1971년 제7대 대선에서는 명실상부 박정희의 정적으로 부상했던 야권의 대표적인 40대 주자인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대한민국 광복군 출신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등불과 같았던 사상계의 창간인이자 박정희의 유신 독재하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장준하에 이르기까지 이번 편에서는 유동치고 급변했던 당시 제3공화국 정치 국면에서 마치 바톤을 전달하는 릴레이처럼 세대 교체가 이뤄졌던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직후 194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안두희의 총탄에 의해 암살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출신으로 제1대 2대 국회의장을 역임하며 1956년 제3대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맞섰던 신익희마저 갑작스럽게 명을 달리하자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마저 내던졌던 독립투사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 인사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무대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이들이 머물렀던 당시 야당 반 이승만 정권 세력의 중심에는 기존의 이승만을 대한민국 지도자로 옹립했던 인사들이 채워나갔습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 제형국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던 시절 그의 비서실장이자 제2대 서울특별시장과 제2대 상공장관 제2대 대한적 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했던 윤보선은 6.25 한국전쟁 중 우리나라 청년들 수만 명이 제대로 군복조차 입어보지 못하고 군거나 얼어 죽었던 국민 방위군 사건을 목도한 후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조차 강제로 연행해버린 부산 정치파동까지 겪자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언쟁까지 벌이며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승만이 줄곧 쥐고 놓지 않았던 주미국 대사를 건네받아 대한민국 초대 주미국 대사를 역임하며 6.25 한국전쟁 중에는 제2대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겸임했던 장면도 이승만 대통령의 지속적인 견제 속에 부산 정치파동 중 국제구락부 사건까지 겪으면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수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던 장택상은 대한민국 초대 외무장관과 제2대 국회부의장 등을 거친 후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보선과 장면이 모두 이승만 곁을 떠났던 부산 정치파동 국면에서 제3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등극하여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한 제1차 개헌 발췌 개헌을 주도했으나 제2대 대선 직후 토사구 팽당하자 1954년 사사오입 개헌 국면에서는 윤보선 장면 등과 함께 호원동지회에 가담하며 반이승만 정권 정치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장택상은 1948년 초대 외무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정부 수립기념 웅변대회에서 2등으로 외무장관상을 수상했던 김영삼을 눈여겨보고 제2대 총선 당시 자신의 경상북도 칠곡선거운동에서부터 이후 국회부의장 국무총리 시절에는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등 김영삼이 자유당에 입당하여 1954년 제3대 총선을 통해 만 25나이의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사사오입 개헌 국면에서 반이승만 정권 세력으로 돌아서서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연임을 반대할 때에도 함께하는 등 그야말로 김영삼의 정치 입문에서부터 국회 입성 후까지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국면에서 호원동지회를 결성하며 함께했던 윤보선 장면 장택상은 조봉함에 합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며 장면과 윤보선이 민주당을 창당할 때 장택상은 합류하지 않았고 당시 이미 국회에 입성한 김영삼은 장택상 곁을 떠나 민주당 창당발기준비위원회에 참여하며 창당 초에는 잠시 장면 곁에 있었으나 이내 조병옥 유진산 등을 찾아가 민주당 국파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김영삼이 1954년 제3대 총선을 통해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할 당시 김영삼의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도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해운회사를 처분하고 상경하여 잠시 장택상의 대변인을 하다가 1956년 9월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등을 계기로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1957년 당시 서울대교구장 노기남으로부터 천주교 영세를 받을 때에는 장면을 대부로 모시는 등 이후 장면을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며 정치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 김영삼과 김대중 김영삼은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 장택상 덕에 정치에 입문하여 잠시 장면 곁에 있었으나 이내 조병옥, 유진산 등 민주당 구파 세력에 합류했고 김대중은 잠시 장택상 곁에서 대변인을 맡았으나 이내 장면을 대부로 모시는 등 민주당 심파 세력에 합류하며 민주당 구파 인사 윤보성과 민주당 심파 인사 장면 그리고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자유당에 입당한 장택상처럼 엇갈린 이들의 인연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연이은 실정으로 4.19 혁명이 일어나며 1948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이어온 이승만 정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손에 의해 무너졌고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야한 후 들어선 허정 과도 내각은 당시 너무나도 일그러져버렸던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완수했으며 이승만 정권 당시 야당 역할을 했던 민주당은 제5대 총선을 통해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위에서 제5대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 합동 투표를 통해 당시 민주당 국파 윤보선을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윤보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심파 장면을 제2공화국 내각 책임 총리에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국파 윤보선 내각 책임 총리는 민주당 심파 장면 체제로 제2공화국과 함께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을 겪으면서 박정희로 대표되는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정권을 찬탈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만주군 장교로 이승만 정권 시절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었을 때에는 숙군에 의해 남노당과 연관된 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나 간신히 목숨마른 부재한 채 강제 예편 당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직책마저 분명치 않은 육군정보국 문관으로 활동했던 자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군에 복귀하여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육군장성에 등극한 후 1961년에는 군부 쿠데타 세력을 이끌고 총칼을 앞세워 민주당 정권을 찬탈했던 5.16 군사정변은 윤보선 장면 장택상에서 김대중 김영삼 장준하 등으로 이어지는 세대 교체마저 앞당기는 총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올 것이 왔구나 읍졸이며 1962년 하야할 때까지 박정희 군정이 안착하는 데 일조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민주당 정권을 지키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윤보선은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협정과 월남 파병 등을 적극 반대하며 또다시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갔으나 1963년 제5대대선과 1967년 제6대대선에서도 박정희에게 연패하며 자신의 정치적 자산들을 소진해 나갔고 1971년 제7대대선 국면에서는 결국 당시 제1야당 신민당에서 탈당한 후 장준하 박기출 등과 국민당을 창당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점차 멀어져갔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내각 책임 총리로서 5.16 군사정변 당시 수녀원에서 은신한 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은신한 지 55시간 만인 1961년 5월 18일 낮 12시에 나타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내각 총사태를 발표했던 장면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962년 6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공작한 반영명 사건 일명 이주당 사건 등에 엮이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짧은 옥살이 끝에 형 집행면제로 석방된 후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이승만이 서거한 다음 해인 196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군정 시절 이미 나라를 취락펴락하는 수도경찰청장에 등극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대한민국 초대 외무장관과 제2대 국회부의장에 이어 제3대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장택상에게 한때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땅의 소장농 집안 출신이자 이승만 정권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견제조차 하지 않았던 일개 군인 중 한 명이었던 박정희가 후대타를 통해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까지 등극한 상황은 그야말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었고 당장 1963년 제6대 총선에서는 엄청난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선연임에 성공했던 자신의 고향 경북 칠곡에서도 낙선하는 등 승승장구하며 화려하게 이어왔던 정치 커리어도 중단되었으며 한일협정 국면에서 윤보선 등과 함께 구력외교 졸속외교를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서는 등 잠시나마 야당 정치 생활을 이어갔으나 자신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조차 박정희 정권에 의해 금지되자 거의 항복선언에 가까운 굴욕적인 출국청원 탄원서까지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내며 간신히 출국허가를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69년 운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제1공화국 제2공화국 한복판에 있었던 윤보선과 장면 그리고 장택상은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화에서 유명을 달리하거나 원로가 되어 주무대에서는 물러났으나 장면을 대부로 모시며 민주당 당원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김대중은 1971년 제7대대선에서 제1야당 신민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박정희와 맞섰고 정치적 후견인 장택상에 의해 자유당에 입당하여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한 김영삼은 삼성개헌 국면 등에서 박정희 정권이 꼭 제거하고 싶었던 정적으로 등극했으며 제1공화국 제2공화국에서 우리 민족의 등불과도 같았던 사상계를 창간했던 장준환은 윤보선 함석헌 등과 함께 한일협정과 원란파병 등 중요한 국면마다 한 목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화에서 일명 오적 필화사건에 의해 사상계마저 폐간당했고 윤보선이 신민당을 탈당하고 국민당을 창당할 때까지도 함께하며 김대중 김영삼과는 또 다른 박정희 정권에서의 야당 정치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윤보선 장면 장택상 등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김대중 김영삼 장준환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선언 이후인 제4공화국에서도 각자 자신들이 위치한 곳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삶마저 내던져가며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타도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